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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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실릉. 아무튼간에 이분들은 정말 탑밴드 밴드 중에서 가장 의리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... 탑밴드 중에서 오늘 반이가 좀 많은데 반이가 좀 의리가 있는데 반이가 오늘 술 많이 마셨나보네. 고객 있나? 반이 무조건 와요. 여기 계신 밴드 팀들이 가장 의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서윤순이 자리를 몇 위인가요? 근데 새로운 멤버가 3명이나 왔는데도 형이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 놈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귀여운 이미지로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정우는 화장 안했네? 못 알아볼 걸 했어. 그 다음에 못 알아보셨잖아요. 형들 회식하시는데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재훈이 형이 저를 보시더라고 형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저 정우에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 정우야 노만이 와가지고 노만이셨서 호빈이 나빠 귀도 잘 안 들고 확실하게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